다사다난했던 2023년 개미연년도 이제 6시간 30여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지역별로 올해 마지막 해넘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가 허락해 줄지 모르겠네요. 연암시 TV와 함께 명소별 일모를 보시면서 올 한해를 마무리하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곳의 화면인데요. 왼쪽 위에 잠실 롯데타워 모습, 인천 정서진 그리고 시계방향으로 서울 남산과 해남 땅끝마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해남 땅끝마을은 지금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잠실, 인천, 서울 남산 쪽은 해가 어느 정도 보일 것 같죠. 남산은 해가 지금 걸쳐있는 모습이 오른쪽 아래 보이고요. 남산은 서울의 대표적인 해넘이와 해돋이 또 달맞이 명소이기도 합니다. 서울 중심에 위치한 높이 265m의 산 남산 정상부에는 서울 전역이 한눈에 들어오는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해주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많이 가는데 해가 지금 남산이거든요. 해가 넘어가는 모습이 걸쳐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래도 날씨가 흐려도 다행히 선명하게 해가 넘어가는 모습, 끝자락에 걸려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 넘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소원 한번 빌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넘어가는 시간은 순식간이에요. 오늘 5시 23분에 해가 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5시 22분, 58초, 9초, 23분이 됐는데 정말 시간에 맞춰 딱 예상하는 시간에 지금 서울 남산에서 해 넘어가는 모습, 2023년의 마지막 해 넘어가는 모습을 지금 보셨습니다. 구름이 껴있게 나갔고 오늘 아침에 눈도 상당히 많이 와서 올해는 해넘이를 못 볼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그래도 올해 마지막, 2023년 마지막 해넘이 남산에서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겠고 또 연암수TV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해넘이를 감상을 잘 하셨길 바랍니다. 잠실 롯데타워 인천 정서진 해남 땅끝마을 서울 남산 계속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일단 남산의 해넘이 모습이 선명해서 저희가 남산 위두를 보여드렸고 나머지도 이제 노을이 비치는 거 보니까 해가 다 넘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롯데타워, 롯데월드타워도 왼쪽 위에 구름이 어제, 오늘 아침보다는 많이 거친 상태에서 해가 넘어갔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정서진도 오른쪽 보면 붉게 물든 노을,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붉은 노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남산도 아까 선명하게 마지막에 2023년 개념연의 마지막 해를 저희와 함께 하셨고요. 해남 땅끝마을에 모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시야가 좋지 않아서, 날씨가 좋지 않아서 해 넘어가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년 다사다난했죠. 매년 나오는 반복되는 말,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있을 텐데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2024년, 갑진연으로 저희는 넘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갑진연에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 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그래도 날씨가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해 넘어가는 모습을 남산 쪽에서는 선명히 봤고요. 지금은 붉게 물든 노을, 이곳은 인천 정서진, 앞서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날씨가 그래도 수도권은 꽤 많이 갰습니다. 아침보다, 오전보다. 어제보다는 더 많이 갰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습, 붉은 하늘을 해 넘어가는 모습을 그래도 많은 분들이 현장으로 찾아주셨는데 보시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잘 희망을 갖는 내년도 기약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롯데월드 타워에서 높은 곳에서 이제 보이는 화면입니다. 2023년의 마지막 해가 넘어간 그 화면을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데요. 서울 하늘도 제법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붉은 빛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층에서 또 해넘이 감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앞서 박서위 캐스터가 화면을 잘, 현장 분위기를 전달해 줬는데요. 많은 분들이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해 넘어가는 모습, 그리고 새해의 해를 맞는 모습 의미를 많이 두잖아요. 그래서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자, 이제 남산의 모습인데요. 아까 저희와 함께 5시 23분, 올해 마지막 해 넘어가는 모습을 이 남산에서 보는 모습을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정확히 5시 23분에 해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연함수TV는요. 해 넘이와 마찬가지로 내일 새해 첫 해도지도 지역별로 생생한 모습을 담아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2024년 시작도 저희 연함수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